헬로우뚜발뚜반 나마사야 주짐 할인이 쪼바 먹방 사마 먹방스타 한유라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엄청 비싼 고기 고기 부페를 먹을건데 부페다 부페 부페 김딴 부페를 한번 먹어볼건데 제가 그동안 너무 매운 것만 먹어서 저희 회사에서 포상으로 요라씨랑 먹방을 찍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볼 수 있겠네요 제일 비싼거 제일 비싼거 쓰랄루마하란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배고프니까 하나 둘 셋 고고고 봐봐 저희 제일 비싼거 시켜도 되나요? 네 어? 아니면은 이거 어때요? 저는 준 셰프 지금 많이 먹는걸 못봤거든요 네 부자쓰인걸 먹는거만 봤지? 그래서 내기합시다 컴퓨티션 컴퓨티션 뭘로 내기할까요? 더 적게 먹는 사람이 이 돈 내기 진짜? 예스 45만 8천높이 짱짱 오케이 그러면 요라씨가 저를 잘 모르나본데 요새야 막강 그냥 우리 셰프님 너무 긴거 같아요 제가 이길 수 있을거 같아요 사실 요새 다이어트 좋은 요새 진짜 다이어트완요? 사람들이 카메라에 얼굴이 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모니카 저번에 그거 뭐였지? 나는 부끄러워? 양반 부바루 부바루 샤이갈 내가 저번에 뭐라 했죠? 부바루 부바루 중간에 게임에서 진사람은 이거 먹을게 중간에 게임에서 진사람은 이거 먹을게 중간에 게임에서 진사람은 이거 먹을게 어 바지 벗어도 됩니까? 네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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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영이 지금 통에 너무 세트한거 같은데 저거 저 사이로 지금 아이언맨인줄알아 저로 저로 벗어라 벗어라 시 시작 오 이게 맛있겠네요 계속 햄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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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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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닭은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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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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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꼬송이라서? 꼬송이라서 꼬송이라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좋나요? 노래 파트부분에서? 음... 이브리카가 이게... 짠틱합니다, 진짜 근데 무슨 살이에요? 와균데 등심 쪽이고요 까르비? 아니아니에요, 이거 와규 스테이크인데 약간 등심 쪽이고요 슬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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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심 쪽이고 어... 안심은 등심에 비해가지고 지방질은 적은 대신에 좀 부드러워요 하지만 이거는 지방질이 굴부로 퍼져있죠 음... 엄청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대박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완전 부드러워 일단 기다려봐요 그럼 이리 보내면 이니앙 해놔고요 와우 그... 그... 마블링 마블링 반약이면은 음... 부드럽게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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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음... 정말 나 미리 배워요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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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오삼겹이라고 하죠 아... 아...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로 해야 되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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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셰프님은 뚱뚱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제가 90km까지 나갔던 적이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그래서 그때 사진이 잘 없죠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우 진짜 맛있다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여기서 우리 우리의 느낌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아우 으허헨 에헣 드리기다가 에헨 Che difu 죄송해요 아우 에허 그쵸 boards 아니 아우 으허허 아우 에허허 으헣 음! 거의 묻은거 아니에요? 카메라 안 켜질 때만 뭐라는거죠? 카메라 켜질 때만 그럽니다 아니에요 두 번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불판이 조금 더 달궈진다고 안그러면 아까처럼 갈라먹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맛있어 너무 빨리 뒤집었어 망했어 다시 뒤집으면 되잖아요 안돼요 그러면 육즙이 빠져나갑니다 아 어젯밤에 연락은 왜 했어요? 아니에요 저 연락 안했어요 12시 밤에 잠 안 온다고 대표님 자요? 이러면서 어? 아니요 안 자요 그럼 술 한잔 할래요? 나한테 그랬잖아요 저희는 오늘의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이 컨텐츠 찍을 때만 싫어합니다 술 마시고 문자 보내서 기억 못해 아니에요 よろしい? 제가 잘라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먼저 mulai sekarang tidak boleh pakai bahasa korea jadi kalau pakai bahasa korea antara hukungan atau makan gorena 1 2 3 mulut bagaimana keadaan Jun Chef 하루하루 ini? 하루 ini nanti ada meeting Canadian City terus mau ngapain setelah ini? setelah ini mau pergi kemana? 아 mau pergi kemana? nanti nanti 그 resto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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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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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炼 knight 항g interchange 아 헐 꼼꼼 Confederate 인상은 888회에 열심히 하는 일은? ед운수 짓 식을 그리고 또 레시피 네 저는 나는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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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당기 저는 베냇냐 이 날은 이 둘 뭐지 발걸이도 분명 요리해볼까요? 어셋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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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보는 으음 으음 으아 어 어 어 어 어 откры다 부끄럽게 어어 아 chirp 이게 뭐야 젠장! 이거 정말 맛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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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리. 이거 너무 작아! 부터 더 작아! 그... 그냥 이렇게 mej an가? 이런 게 종양인 그렇게 해서 한 숙가 사야 사야 마초 하하하하 히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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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무 까무 피사 아하 아하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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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를 자궁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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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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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징 한징 아하 킹콩 아하 아하 등등 어디있으니? 안진 봄이 help 지금 대단 형мат에게 Agora,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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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원래는 생고기 집은 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는 괜찮아 그리고 돼지고기도 이제 괜찮아 왜요? 1990년대 이후에 돼지 양식장에서 갈고리 촌충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아 네 이제 이거는 이쪽 바깥쪽일까? 콧밭이었어 아뜨가 아뜨가 어 괜찮아? 괜찮아요 자 진짜 먹을 거예요 자 많이 먹어 네 이성연성되면서 보여줍니다 자 다들 눈을 감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란 테이블 넘버 5 봉골레 하나 네 가지 맛 페스타 하나 아니구하세요 테이블 넘버 7 마레 하나 알페스토나 봉골레 둘 또르텔론이 하나 궁예 궁예 만둣국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라고 먹고 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만둣국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아 비슷하니 어 이거 진짜 비슷해요 궁예 궁예 인정 얼마나 하고 싶어서 궁예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상으로 이거 그래픽으로 넣어주세요 궁예 궁예 준세님 궁예 인정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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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너 뽀똑똑똑똑 뭐라 뽀똑똑 아 뭐야 이게 너 뽀똑똑똑똑 아구가 뽀똑똑먹냐 아구 퀸업먹방 인별 estro 출발 님쌈 forgot i got it họ 만약에 김치먹어 대신 김치먹어 대신 어 나 이상하다 나 이거 근데 원래 김치 없었는데? 김치에서 올려서 이거 전화 다 했어요 진짜예요 끝 물었지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왔어? 저번에 진짜 아까 시켰으니까요 아닌데 이거? 맞아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지금? 맞아요 아니 내가 김치 갔다 온 사이야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맛있네요 여기 맛있네요 마 마 마 높이가 다른가 원래? 네 내 거랑 유라시 거랑 와 그냥 방아가 맛있는데 와 아 아 가 ca 저게 나 쭈빠야, 맛까반야 매 매 매 매 매 매 매 Vert 더 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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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은 페어플레이예요. 모든게 페어플레이야. 먹방에서 페어플레이를 안하는 순간 그건 먹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의창한 거야? 잠깐만. 이게 또 너무 갑자기 똑같아진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좀 다 구워가지고 진짜 다 먹고 그럴게. 아 이거 빨리 고기 뒤집어. 이것도 안 뒤집어가지고 태워서 안 먹을래. 이거 왜 이렇게 앞자리 많이 든 거야? 이렇게. 무슨 먹방이 무슨 스타떼지에요? 네. 그럼 내가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드나 이런 걸 좀 보여주셔야 해요. 진짜 도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계산해요. 간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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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려. 유라씨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백하자면. 아니야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다. 아 뭐해요. 이거 멋있어요. 진짜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정말.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키 라키 준샹. 안녕. 아 이거 아까 그 빙수채. 그 맛있네. 응 아까 그 맛있네. 이는 부담스라서. 대답. 그러니까. 그 말에는 그 라사 부담스라사냐. 찌빠찌빠 부담스. 그러니까 사회받간. 어 부담스빠. 근데 이거는. 사회알받간. 사회받간. 그. 다. 네. 매워요. 그리고 내가 말한 그 매운. 아 그. 확실히 맵긴 부담스빠. 아. 보다 매워요. 진짜. 두개 먹은거잖아. 리아바가데. 리아바가데가 더. 맵고. 깻잎 дела. 고맙고. 대답. 감사합니다.